아,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. 그렇지. 날씨 진짜 좋네요? 응, 따뜻하다. 여기 앉을까요? 응. 향 괜찮죠? 음... 밖에서 맡으니까 더 좋다. 맛있어. 와, 우리 엄마 간만에 미소 갱신하셨네?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좋네.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엄마랑 왜 진작에 이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? 무슨 핑계. 그리고 내가 더 바빴어.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아들한테 시간 많이 내줘요. 어이구. 이제부턴 혜원이랑 보내야지. 너, 너. 둘 다 포기 못해. 참. 혜원이 동생은 그러고 소식도 뭐 없어? 네.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래. 네가 옆에서 많이 힘써주렴. 그럼요. 엄마.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. 혹시 엄마가 이렇게 버티는 게 나랑 혜원이 때문이라면 그것 때문에 엄마가 수모 겪고 아프면서도 버티는 거라면 난 싫어. 엄마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아프지 않을 수 있다면 나한텐 그게 최고고 최선이에요. 그러니까 제발 엄마만 생각해요. 네? 우리 아들 다 컸네. 아 배고파. 이런 데서는 고기 꼬무는 게 진린데 어제 시즈니까지 다 해놓고 깜빡두고 와서 그랬어?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. 진짜? 오예!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.